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칩은 양평역 한라비발드입니다. 저는 이 단지를 맹모삼천지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맹모가 아들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맹모가 주목하는 곳이 양평입니다. 양평이 왜 교육으로 주목받는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너그럽고요. 추천 물량이 있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칩 채널이고요. 2번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칩 채널 박미희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과 비추천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추천입니다. 서울 동북권이나 수도권 남북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양평이라는 곳이 출퇴근할 만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평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중도금 대출 전액이 나오거든요. 비추천은요.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힘드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활권이 아닌데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하시거나 전세 돕고 시세 차익만 노리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이득이 크지 않거나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지도를 뽑아봤는데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양평입니다. 양평이 꽤 크죠? 양평 중에서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양평 여기고요. 여기가 단지입니다. 딱 봐도 거리가 꽤 가깝죠?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총 1602세대가 분양을 하게 되고요. 면적은 59에서부터 98까지 있습니다. 추천물량이 있는데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용 8호 이하는 60%가 추첨이고요. 8호 초과는 100%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100% 추첨인 물량이 있는 곳인 거죠.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할 것을 직접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일단 매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양평만의 그런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대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양평 센트럴파크 서밋이라는 곳이에요. 위치는 여기고요. 지금 저희가 선명하고 있는 한라비발디는 이쪽에 있습니다. 꽤 가깝게 있죠? 여기는 특이하게 8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31평이고요.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특이한 게 486세대고 지역조합주택이에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니까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부동산한테 물어물어 보니까 진짜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프리미엄이 8천만 원 붙었는데 집주인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근에 있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가 오스타코아로라는 곳이에요. 2012년에 분양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시세가 50평 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세대가 조금 작아요. 136세대거든요. 제가 일대 시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양평역 한라비발드가 제가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건 참고만 하세요. 이 일대가 대부분 소규모 단지고요. 단지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음 교통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사시면 출퇴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양평역입니다. 딱 봐도 가깝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보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인 단지예요. 자 그럼 주요 업무 지금 출퇴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실이에요. 잠실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양평역 한라비발드입니다. 자차로는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다음은 종로하고 강남인데요. 소유시간이 비슷합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은 강남이고요. 자차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KTX가 있으니까 청량리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KTX 타면 30분이면 갑니다. 이거 보시면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KTX 같은 경우에 정기권이 있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면 최대 6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너무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양평서울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예비타당성 중인데 이게 뚫리게 되면은 20분이면 서울에 간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15분으로 나와 있는데 15분은 너무 좀 오바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20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3기 신도시 교통망 개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맹모삼천지교 말씀드렸죠. 그 주인공인 양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서고 스카이를 얼마나 가는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2015년부터 서울대를 두 자릿수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하고 고려대, 속칭 말하는 스카이죠. 이 대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1년에 50명 정도가 간다고 해요. 졸업생 수 대비하면은 25%가 스카에 가는 거고요.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양평군하고 양서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역선발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30명 정도였는데 60명으로 늘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양서고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원래는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200점 만점에 195점대 후반인데 지역선발을 활용하게 되면 이 커트라인보다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겠죠. 사실 교육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양평군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말하면 양서고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근에 양평중학교, 양일중고, 양평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모두 도복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죠. 저희 부모님도 양평에 사는 거를 종종 얘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우선 남한강도 가깝습니다. 여기 바로 남한강이, 여기가 남한강이에요. 여기가 단지고, 지금 보시는 곳이 양평들꽃수목원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 이 공원이 양평나룩계 축제공원입니다. 리버뷰는 동배치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 고층 집에서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조건입니다. 청약자격은 양평군미 수도권 거주자 누구든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세대원도 가능하고요. 주택 보유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거주기나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없고요. 전매 제한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추천물량이 있는데요. 추천물량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가 60%,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가 100%입니다. 청약통장에는 면접별로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여러분들 거주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입지부터 청약조건까지 살펴봤고요. 현장도 저희가 꼼꼼하게 담아왔습니다. 분양가 같은 추가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댓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